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구구 무거워 죽겠네 요리야 봄수야 엄마 짐 좀 들어줘 싫은댕 싫은댕 싫어 무겁단 말이야 엄마도 되게 무거워 너희들만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럼 같이 들자 싫어 난 연약하잖아 들어갈 것 같다 너무 하네 뭐야 이거 잉여 동네바자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보세요 3일뒤에 바자회가 오픈? 아 바자회 하나 보네 얘들아 바자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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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그 뭐 하는 건데 그게 직접 만든 물건으로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벼룩시장처럼 팔아가지고 기부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헌금 내고 막 그러는 거야 기부하는 거야 아 진짜? 음 우리가 왜 기부해야 되지? 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거지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워! 무슨 소리야 엄마 장난감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뭐가 어려워 뭐 우리 집 정도는 뭐 풍족한 거지 뭐 뭐? 어려운데 저번에도 엄마가 이거 바자회 나갔었는데 엄마 물건 하나도 못 팔았었어 근데 아 진짜? 아이고! 담배 아줌마 아니야! 어? 태기네 엄마! 태기네 어머니!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! 안녕하시요! 응 안녕 안녕! 아 또 바자회 할라고? 아니 그러게요 바자회를 한다고 하네 이번에도 뭐 해봐야지 응! 저번에도 그냥 응? 했다가 꼴찌 해가지고 울었자녀 응? 응! 응!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엄마도 못하는 거 하나 정도 있지 아유! 뭐 무슨 그런 소릴 하세요? 이번에는 뭐 태기네 아줌마보다는 뭐 잘 나올 거 같은데 뭐? 어? 어? 나는 뭐 항상 할 때마다 1등인데 어? 열심히 좀 해봐 아 이번에는 뭐 잘 나올 거예요 이번엔 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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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팔아 엄마 엄마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1등 할 거예요 뭐 태기네 아주머니 그래 그래서 한번 기부라도 한번 해봐 맨날 기부도 못하고 그래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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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이제 갈게요 응 잘 있어 넥 за줄자 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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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엄마의 약간.. 엄마가 진짜 못하는구나 아니거든 엄마가 이번에는 좀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바자에 열 거야 내가 누굴 workshop 이라 постуда 안 만들었어? 성심성의껏 만들었지만 더 성심성의껏 만들면 되지 내가 누굴 닮았다고 했더니 엄마를 닮았구만 맞아 맞아 흠 흠 흠 뭘 떠야되지 흠 봄수야 요리야 엄마 이번에 바자에서 뭐 만들어서 내면 될까 뭐 만들어서 팔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흠 흠 흠 옷? 옷도 괜찮은데 옷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엄마 뜨개질로 만들려고 하거든 그럼 엄마 엄마 응 그거 여름이잖아 어 그러니까 탈실로 수영복을 만드는건 어떨까? 어 탈실로 수영복 만들면 가라앉지 않을까? 잘 풀리고 좋을 것 같아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어 목도리 어때 목도리 여름에 목도리 괜찮네 아이 엄마가 목도리는 진짜 뜨개질로 잘 짤 자신이 있거든 괜히 목도리밖에 못하니 못만드니 에이 여름에 누가 목도리를 하고 다녀 목이 땀띠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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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해봐 열심히 응 그래요 엄마 엄마 진짜 뜨개질 잘해 목도리 어차피 엄마 잘 못만들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가자 그래 엄마 화이팅 응 화이팅 아휴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음 음 아빠 왔다 음 아빠 왔다 어디갔어 애들이 음 여보 여보 네 뭐 애들은 자나? 애들 위층에 있을텐데 음 여보 근데 그 손에 그 그건 뭐야 아이 이번에 바자에 나가려고 목도리 뜨고 있었어 뭐 바자에 바자에 나간다고? 아이 태기네 아줌마 태기네 엄마가 아이 자꾸 놀리잖아 아이 태기네 아줌마는 그 손재주가 좋잖아 뭐 인형도 만들고 막 그러더만 어 그러니까 다 팔리지 여보는 손재주가 없어서 하나도 안 팔릴걸 이번에도 아이 그래도 태기네 아줌마는 못생겼으니까 손재주라도 좋아야지 나는 이쁘니까 손재주라도 나쁜거지 근데 목도리는 잘 때 자신이 있다니까 왜 그려 에이 또 안 팔려서 어? 또 속상해하지 말고 어? 아이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 알았어? 아이 이번까지만 나갈거에요 이번에는 꼭 1등 할거에요 음 아이 난 씻으러 가볼게 네 음 아 여보는 왜 아직도 잘 시간 됐는데 왜 왜 안 자러 오는거야 아 아 오늘 새로 산 코알라 잠옷 입고 잡으려고 했더니 여보 으 아유 아이 깜찍한 여보 왔어요? 옷 좀 봐 키워라 아 아유 새로 산 잠옷이잖아 아이 그나저나 왜 안 자러와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아이 오늘 밤 새야될거 같아 이거 닭 뜰라면 기안내에 떠야된단 말이야 음 그래 그럼 나무자 잘하고 간다 고생해 음 잘자요 아유 자야지 아유 벌써 아침인가 아유 어 뭐야 여보는 왜 어 또 어디갔어 아이 또 뭐 목도리 막 뜨고 있는거 아니야 아유 애들아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다 아 빨리 일어나 학교 학교 어 빨리 가야지 응 어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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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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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애들아 야 애들아 야 애들아 조용히해 조용히해 엄마가 어제 밤새도록 목도리 뜨더라고 엄마 엄마 아 조용히 하러 가자 응 엄마 여기서 뭐였어요 시 조용히해 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거지 어 저거 엄마 저거 뭐야 그 태기 태기 아줌마한테 어 앉으려고 놀림 받았어 음 아 여보 아 예 여보 어 아 맞다 오늘 바자회 아니야 바자회 그치 후아 네 다 만들긴 했는데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렇게밖에 못 못잤어요 아니 이거 이거 목도리 목도리인데 다 찢겨 나갔네 어 으으으으으음 아 그래도 사주는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불우이웃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바자회 잘하고 와 잘 팔고 와 알았어요 아니 봄수야 오늘 바자회라 바자회 엄마가 엄마 열심히 짠데 이거 응 다 만들었어 이거 봐봐 뭐야 이딴 걸 누가 사 사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 쓰레기를 돈 주고 기부를 해 이 정도만은 매고 다니면 해 엄마 혹시 목도리가 아니라 걸레로 바꾼 거야 아니야 목도리야 잘 딱히겠다 저 걸레 힘으로 쓰기 좋겠다 힘으로 아니거든 야 어쨌든 얘들아 나는 이제 출근할 테니까 이따가 엄마 바자회 같이 가 알았지? 네 제가 갔다 와요 쓰레기 만들었어 맞아 흐음 목도리 사세요 얘들아 너희도 좀 도와 아 엄마 목도리라 하지 말고 행주라 하자 벌레 사세요 아니 아니야 목도리야 목도리 엄마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짜는데 목도리 사세요 아이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안 가는 거 같은데 너희들도 얘기 좀 해봐 목도리 사라고 행주 사세요 행주 목도리 모양 걸레 사세요 목도리라니까 아유 아유 미워 엄마 아이고 오늘도 또 못 파는 거 아니야 어 태기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이거는 어 그니까 바자이잖아요 기부하는 목적이니까 진심은 통한다고요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떴는데 그것도 팔아야지 그거 줘 아유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 상할 거예요 그 쓸데없는 어 참견 마세요 그려 잘해봐 저희 엄마가 만든 스웨터 사세요 넌 누구니 오리도 사세요 여기가 더 잘 팔릴 것 같아서요 그려 그려 잘 왔어 아들 아이 아이 나도 저리로 갈래 나도 나도 그려 그려 사세요 예쁜 스웨터 사세요 응 목도리 사세요 목도리 사세요 목도리 저 걸레래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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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다 팔렸네 아유 이거 뭐 아마도 보람이 아주 있어 음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빨리 집에 가요 그래 그래 봄수야 무슨 소리야 태기 아주머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것도 조금 더 지나면 사주는 사람 있을 거예요 목도리 사세요 그냥 행주라고 하라니까 훨씬 빨리 팔리겠다 안돼 목도리로 뜬 거란 말이야 아이 솔직히 특가 놓고 말해서 이거 어디 어떻게 봐야지 목도리라 봐 수세미 사세요 목.. 목도리라니까 진짜 아유 아유 봄수야 요리야 응 엄마 지금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이거 손님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맡아주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금방 팔게 알았어 알았어 수세미 사세요 걸레 사세요 걸레 수세미 사세요 걸레 사세요 요루루 사세요 아유 갔다 왔다 어? 어 뭐야 왜 없어 우리 목도리 어디 갔어 엄마 어? 어? 뭐야 뭐야 어? 어? 팔릴 거야? 요리야 팔았으니까 우린 가자 가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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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주 좋은 사람 사갔어 아유 진짜 진짜 착한 사람인가 보다 아이 태기 아줌마 나 팔았어요 부럽네 부러워 아 여보 나 이제 출근하고 올게 아 조심히 갔다 와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